제일 먼 곳이요? 그래. 여기서 제일 먼 곳으로 끊어줘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고객님 것만 끊어드리면 되나요? 아니, 나랑 아이 한 명 더. 정겨울, 네 딸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될 거야. 아, 내일 당장 출발하는 비행기면 어디든 상관없다니까. 뭐라는 거야? 어, 깜짝이야. 뭐야, 너 어디 가? 어, 나 답답해서 나 여행 좀 가려고. 여행? 이 계집이 여행 가면 겨울이랑 하늘이 만날 수 있는 거잖아. 그래서 언제 가는데? 내일 갈 거야. 아, 그래? 그럼 간 김에 오래오래 잘 쉬어와. 참.